달걀말이는 다이어트 시 부족하기 쉬운 영양을 보충해주는 반찬입니다. 달걀에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C를 시금치로 채울 수 있는 영양반찬이죠. 재료는 달걀 3개, 시금치 50g, 양파 30g, 약간의 올리브유, 소금, 후추를 준비합니다. 먼저 시금치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쳐주고요. 물기를 꼭 짠 뒤 시금치를 다져줍니다. 양파도 다져 준비하세요. 소금과 후추를 넣고 달걀을 풀어줍니다. 혼합한 달걀물에 다진 시금치와 양파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. 예열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여기에 달걀물을 부어주세요. 이때 약한 불에 천천히 익히면서 말아 올려줍니다. 한김 식힌 뒤 먹기 좋게 썰어주면 되겠죠? 자, 오늘은 시금치 달걀물이었습니다. 이임이에요. 약한 불에서 시작합니다. 약한 불편을 가니까에요.